424번입니다.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 어머 세상에 저거 뭔 말이냐? 정말 수직선 위에 딱 찍어야 돼? 그러지 말자고 수직선 위에 나타났을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 저거 무슨 말이지? 저거 무슨 말이지? 우리 수학 쪽으로 접근해 왔을 때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다 탑?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래잖아요 절대값이 작은 거 영어 나타내는 점, 원점, 그것과 가장 가까운 거 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그럼 절대값이 어떤 거? 가장 작은 거 맞아요? 하나 딱 불러봐 답 몇 번? 4번이야? 진짜 4번이야? 정말 4번이야?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4번? 됐어?